루이비통 쇼를 처음 가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다 가겠습니다. Let's go!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네요! 너무너무 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! 너무너무 큰 타고 있어! 너무너무 좋은 타고 있어! Let's go! 다른 타고 싶어! și some xd 같이 podcaster! 우리의 이 시간을 보내게 해쓰대 좋아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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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